부대 근처에서 택시를 하다 보니 다양한 사연들을 만납니다. 아드님 면회 가시나 봐요. 네, 이번이 첫 면회거든요. 좋으시겠어요. 이 어머니의 아들은 얼마나 더 늠름해져 있을까요? 저 이번에 트와이스 사진 샀습니다. 우와 대박! 나 절지대 못해. 아들 같은 장병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. 한 번 넣을 거야. 걱정하지 마. 이별이 아쉬운 여인들에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법이지요. 이별! 피곤하면 자요. 도착하면 날 끼워줄 테니까. 감사합니다. 아직은 모든 게 낯설겠지만 이 친구도 훗날 멋진 군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생각해보면 국군이 있어. 오늘도 난 행복을 태우고 달립니다. 언제나 응원합니다. 아저씨! 아저씨 가방! 가방!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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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!